네, 뉴스 오늘 매주 화요일은 인천 지역의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정승현 인천시당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인천 이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인천 시민들이 그렇게 고대했는데 10% 캐시백이 부활하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인천 시민 235만 명이 이 카드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시민 카드가 됐는데요. 그게 지난 7월에 10% 캐시백이었던 게 5%로 줄어들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또 그걸 둘러싸고 전 박남춘 시정부와 유정보 시정부 책임 공방도 가열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유정보 시정부에서 캐시백 비율을 다시 10%로 환원시키겠다고 합니다. 동시에 월 최대 캐시백 한도 비율이 1만 5천 원까지였던 거를 다음 달부터는 3만 원까지 최대 늘리고 내년부터는 5만 1천 원까지 최대 늘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천사랑상품권 개편 방안을 어제 유정보 인천시장이 발표했는데요.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의 월 30만 원 한도 5%였던 캐시백을 월 30만 원 최대 17%까지 늘리기로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이 더 많은 혜택을 보도록 약간 구간을 나눴는데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10%까지 캐시백을 해주고 연매출 3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5%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반가운 소식인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인천사랑상품권으로 이름이 바뀌었단 말이죠. 민선 7기의 흔적을 지우려는 정치적인 의도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하겠죠. 이전 정부의 색깔을 지우고 새로움을 가미하려는 그런 시도였다고 보는데 지난 박남춘 인천시정부에서 사실 인천이음카드가 크게 활성화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대급부로 이게 대규모의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더 혜택을 크게 보고 국가재정이 지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과연 지방재정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들게 했고요. 또 하나는 운영사가 초과이온을 막대하게 가져가면서 특혜 시비에 휘말리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어제 발표한 발표안을 보면 이러한 기존의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개선하고자 했던 노력들이 엿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천사랑상품권 이렇게 또 명명을 했는데요. 지난 4년 동안의 그 흐름을 보면 인천지역카페가 2018년에는 인천너카드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다가 2019년에는 이음카드 또 이번에 사랑상품권 4년 새 3번이나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이름 바꾸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혜택 들이면 좋은데 예산이 걱정입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 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의 변화가 있는데요. 작년에 1조 2,500억여 원이었는데 올해 7,053억 원 전액 삭감 예정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자체 한정사무이기 때문에 국가 지원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사실 보면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정부라든가 어느 경우건 재정을 많이 풀어서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면 인기도 올라가고 국민들도 좋아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채무 즉 재정적자를 또 염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재정적자 비율을 보면 한 GDP 대비 누적 적자에게 한 50% 정도 됩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상당히 양호한 편이지만 문제는 증가 속도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빠르다. 사실 재정적자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후세들에게 부담이 상당히 가게 된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윤석열 정부가 재정적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긴축재정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표방하고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내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시급하지 않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대폭 삭감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코로나 거리 두기가 해제된 상황에서 지역화폐 사업이 포함이 돼서 전액 삭감 쪽으로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 야당은 그걸 상당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요. 어떠한 상황이건 앞으로 국가 재정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방 재정만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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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